자, 오늘 3월 3진날이 어떤 날이더냐? 오늘 음력 3월 3진날 인간으로 신이 천주 아버지의 도법을 제대로 온 인류와 함께 깨쳐서 생활하기 위해서 3월 3진날 해원 대천재를 울리고 이 삼낭대학 출범에 거룩한 그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은 병난개벽 실제 상황이다. 어떻게 해야 살아남을 것이냐? 두 번째는 인류 원형문화의 수호자 삼낭은 누구인가? 세 번째는 이 후천대학 삼낭대학이 오늘 3월 3진날 해원 대천재와 더불어서 출범이 되었다. 이로운 3월 3진날 백만삼낭이 몰렸구나 우리 모두 원도풀고 한도푸는 신명나는 구파를 돌려보세요! 나를 사는 이 후체로서 출범을 통해 우리 모두 원형문화의 수호자 삼낭대학 우리 모두 원형문화의 수호자 삼낭대학 21년 신축년의 홍익인간 성취하는 태은랑이 모였다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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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향도 석게지이야 아리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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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단소니 가잔나 한글자막 by 한효정